공주알바봉으로 마무리 공주알바봉으로 마무리 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구경한번 해보십쇼 버문캐리 보장하는 맛있는 갈비찜이에요 오야 이거 어떻게 때렸어 그렇지 공주알바봉 어어 너도알바봉 어이 또 던지고 바로 던집니다 어? 어 좀 이상하다 좋아 자 구석으로 가자 던지고 오오 어어 어어 어어어 위기위기 어어 또 던지네 어어 역잡기 안되네 자 마지막에 야 너무 계속 던질라고 그러는거 아니야? 머리를 좀 써야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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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가드 조심해야되요 아아 역가드 딱 들어왔네 왜케 안보이지 역가드인게 못봤어 역가드를 되게 정으로 보였어 방금 되게 정으로 보였어 방금 그렇지 구석으로 들어가 아 아우 좋아요 자 소방차 불러라 아 자 삼두리아빠님께서 형님들 주말에 마무리는 검은캔방통과 함께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형님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도난들은 시청률 어? 뭐야 점프했는데 오 아 아우 너무너무 높이 찍었다 자 달달전 성성가와 달달전 11선스 아 어허 그런 뺏기를 부리고 있어 어 나이스다 와 9샷 9샷 10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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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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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샷 자 여러분 좋아요가 공짜래요 자 그리고 우리 미소물 구경도 공짜입니다 자 네이버에 미소물을 검색하시면 들어가셔서 구경하실 수 있어요 자 구석으로 몰고 자 날카롭게 자 송곳같이 찍어요 그래서 드릴킥입니다 드릴킥 자 드릴로 뚫는거 자 오늘은 미소가 멈추지 않는 몬스터킹 갈비치 어 아유 뭐야 잡혔네 아 역가들 아유 또 잡네 아유 한 번 몰리니까 자 패인형님 어서 오시구요 어 야 이거 잡히네 이것지 내가 잡고 어 얘가 잡았어 어 대가리 자 늦게 한 사람이 이깁니다 드릴킥은 자 박빙이에요 달달전 예전에는 전혀 할 줄 몰랐는데 하다보니까 어느순간 성성가랑도 맞짱까지 뜹니다 같은 캐릭인데 같은 캐릭인데 아 이게 잡히네 던지고 소방차 불러라 스턴이죠 어 아 이게 또 잡히네 아 이게 또 잡히네 두번 안되고 그렇지 내가 잡고 아 스턴 돌았구요 참 스턴 달돌아 많이 돌아 어 같은 달달전 하면은 그렇지 자 구석으로 가자 헐고 어우 렉이 좀 있어 어우 야 이거 어떻게 피했어 야 장풍이 지나가줬습니다 히트가 되면서 장풍이 지나가줬어요 그렇지 내가 던지고 야 이거 조심해야돼 저 구석으로 가면 힘들어요 그렇지 좋아요 역잡기 자 성성가 달달전 이기면은 자 달심도 랭킹 뺏어오는건가요 아 대가리가 좋네 아 이게 잡혔다 진짜 이 친구가 달심 전문가라 그런지 굉장히 역가드를 굉장히 잘해요 역가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역가드를 잘 만듭니다 어 이거 혼자 맞았어 자 풍선 풍선 부는 데 잡았어요 와아 지금 일루와 와아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이 친구가 한 테포 더 늦게 하면서 이 친구가 이겼네 자 3대3 치열합니다 어우 내가 잡았어요 이거를 그렇지 자 구석으로 들어가 어 아 뭐야 이게 밀려 어 넘어트리고 과연 그렇지 그렇지 공주알밤으로 아 나이스 어 뭐야 점프가 안 먹히고 잡혔어 아 다시 어 야 잘 찍었는데 저게 또 잡히네 일루와 자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 던져볼까 어떻게 되나 또 던지고 마지막 공주알바 자 이런식으로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strike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굽어 흥미 Cannon 이미 기고하셨습니다 대략 자 다시 어 아니요 핑크패더님 앞으로 제가 혼자 합니다 자 제가 혼자 하게 됐어요 방송은 무너무너님 어서 오시구요 어! 자 스턴 야 저거를 피해지네 자 던지고 그렇지 그렇지 공주알바봉으로 마무리 자 던지 아 끝까지 찍네 오케이 자 지금 미소님의 후원경기 검은캔들 성선과 달달전하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치열해요 그렇지 역과도 못막으면 요렇게 되는거거든요 아 네 아 실수 그렇지 너도 실수 자 좋아요 다시 한번? 그렇지 자 소방차 부르고 자 대가리 어 내가 왜 스턴이야 아 역과드 나이스다 굿샷 아 역과드 좋아 야 야 굿샷 굿샷 자 5대5 와 얘가 잡네 이걸 장풍을 많이 쏴 이제 너무 빨리 데려왔지 좋아요 명승구네요 5대5 팽팽합니다 자 성선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렇지 좋아 던지고 한번 더 던지고 대가리로 밀고 들어가고 공주 알밤으로 마무리 달달전 11대3으로 지던 성선과가 맞냐 싶어 아 체육방제 그랬었나요 11대3으로 이겼었나요 제가 동쾌전에 내가 강한가 자 이 집 재밌네 그렇지 고마워 던지고 던지고 아하 일루와 일루와 역과드 찍을라 그랬죠 자 공주 알밤으로 마무리 그렇지 다시 던지고 어 자 또 던지고 공주 알밤 자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 공주 알밤 철이에요 맞아요 자 밤이 나오는 철이죠 어젠가 저기 이마트를 갔는데 트레이더스를 갔다 왔구나 호빵이 나오던데요 이제 추워지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막 던져요 그냥 푸대자루 던지듯이 어어 잠깐 어어 뭐야 그렇지 내가 던지고 한번 어어 와 나이스다 굿샷 도망가자 어어 아 점프했는데 뭐가 좀 한 템포가 좀 늦나봐 이게 어 왜 자 7대 6 한 점차 스톡 스톡 던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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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 로그 아 나이스다 아아 저걸 피하네 예전에는 진짜 성선가가 상대도 안 돼서 스토커 느낌이었는데 너무 잘 하죠 지금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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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성성가와 달달전 좋아요 소방차 불러라 좋습니다 자 권희준님께서 거묵해 화이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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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그렇지 좋아요 오 나이스 좋아요 자 삼성님 어서오시구요 검은캠님 화이팅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와 그렇지 던지고 자 저 구석으로 들어가 자 요렇게 좋아요 자 이제 9대6 자 석점차 야 달달전을 성성가 성성가가 주캐이거든요 달심이 이러면은 좀 불쾌할수도 있습니다 성성가 입장에서는 자 똑같은거 계속 당하고있어 자 절로 구석으로 가자 어어 이걸 잡았네 자 구석으로 가고 던지고 자 좋아요 그렇지 다시 스톱 어어 이게 잡개거리가 기니까 아 아 나이스다 이거 아 아 이구야 조금 늦었다 슬라이딩 슬라이딩 일부러 예상했는데 자꾸 서서 중발 서가지고 슬라이딩 예상했는데 자 200분 넘는데 좋아요가 150개입니다 좋아요몸시킹 눌러주세요 자 보너스거든요 도란드는 좋아요 그렇지 오 오 나이스 어어 대가리로 박고있어요 서로 그렇지이 좋아요 10대 6 확 갑자기 벌어지네 응 90년 정도에 스파2 오락시에서 50연승하다가 형들 무서워서 져준 기억이 그때는 험난한 시절이었죠 뚜드러 맞습니다 양육강식이 3개에요 아 아 나이스 자 공주알바 이렇게 발냄새 자 아 아 나이스 당했다 그렇지 그렇지 다시 발냄새 안하고 던지고 좋아 역전했죠 자 공중부양 허경영씨도 아니고 다시 자 대가리로 막 밀고 들어가 어어 그렇지 요렇게 어 대가리 박을라고 그랬는데 한번더 자 좋아 자 공주알바 니가 공주알바바냐 자 자 자 어어 자 두번정속 당했어 야아 나이스 일루와 구속으로 가자 와 와 나이스 그렇지 자 소방차 불러라 자 발냄새 왜 안맞았어 자 자 요렇게 11대6으로 야 이거 뭐 달달전을 성성가를 이겨버리네 어우 사라졌어 그냥 나가버립니다 정광석과 같이 거의 뭐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나갔어요 우리 성성가 사라gan 바이러mie 처리